천국의 소식 지난해 긍정의 잔류를 인풀어내고 또, 밴드와 경크한 스킨십을 하셨거든요 이 올 한 해 인천유나이틀 탈락을 부탁하고 싶은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? 이미 화장실근이랑 다른 애랑 같아요 그런 애랑 저희가 이렇게 혹신을 준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중 난입으로 인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혁본부 무관중으로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즌 마무리를 잘하고 좋은 성장을 얻어서 선수들이 관중 수업을 한 번 날리러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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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